아싸! 죽으면 죽었지 모르겠네 그 내 시작 흘고나 보니 수준의 인도 내 끝내가 너를 찾아서 나가들고 사업자로 앉아 흘고나 보니 사망원이라 상진낮에 제휘한 쌍이 날아들고 사업자로 앉아 흘고나 보니 사망원이라 조급화가 이래 반등은 우리도 갈증나 아하! 오빠가 자리한다 자리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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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받으세요 받으세요 늘 늘 세 늘 늘 늘 세 늘 늘 아이고 형님 사회생활에 아주 불만 많은가봐 전혀 내가 생쇼를 하는지 뭐하는지 전혀 신경을 안써 내가 봐도 그래요 오늘 벌써 아침부터 열두시간이 넘도록 생고생을 하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아하 자 이렇게 또 다음 분들이 있는 관계로 짧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분들에게 또 마이크 넘길게요 그래도 되겠죠? 자 마지막 곡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계시나 진찜 나네 계시나 진찜 나네 계시나 진찜 나네 세상 적어진 방불 중에 사람 매일 태어났으니 나라에 있는 충성하고 부모님께서도 하고 형제가 낸 후에 좋고 신속 지간의 신이 나오며 남을 위해 봉사를 하면 그것이 모두 다 애군이로 그것이 모두가 사랑합니다 우리들 주위를 둘러보며 호두가 납니다 생각들어도 나 혼자서는 못 사는 세상 조금만 조금만 양보하며 세상 정말 좋아집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 속만드는 사람들아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우리가 어떤 정신인가 노을만큼 놀지들 알아서 쓸만큼 쓰지들 알아서 살이 있으면 풍지가 있고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하면은 된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봅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잘 살아봅시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모두가 대박 나시고 이리 만나서 못 오신 분들 이리 만나서 못 오신 분들 내년날은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 세계에서 최적을 가로 풍부와 첫 번째 만듭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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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